어, 로디야, 어디 가는 길이냐?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그래, 어디 가는 길이니? 아, 저요. 계곡 가는 길이에요. 어, 그래, 거기 계곡은 조심해라. 아, 흔들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날 때 흔들흔들하고 거기서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갔다 올게요. 어, 그래, 조심히 잘 다녀오렴. 네, 할아버지. 어, 여기가 흔들다리가 있는 곳이라고 한번 가볼까? 아, 아. 아, 지나가야지. 오, 재밌는데? 하하하하. 어, 이쪽으로 가는 길이지. 어, 오르막이네. 어, 여기 오르막에. 어, 이 표시는 어, 다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표시구나. 어, 조심해야겠다. 어. 우와, 폭포도 있고 멋있다. 오. 어, 여기 흔들흔들흔들. 오, 재밌는데? 어, 올라가야지. 우와, 정말, 정말 재밌다.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야지. 호호호. 로디, 어디 갔다 오는 길이니? 어, 캣. 아, 나 흔들다리 있는데 갔다 왔어요. 어, 거기 위험하지 않아? 어, 거기요?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엄청 재밌어요. 한번 가보세요. 어, 그래? 어, 나도 한번 가봐야겠는데. 예, 한번 가보세요. 아, 저는 이만 친구들한테 가볼게요. 아, 그래. 안녕, 잘가. 헤헤헤. 흔들다리. 내가 더 재밌게 만들어줄게. 어, 흔들다리야. 재밌겠는데? 흔들다리요. 흔들다리 건너볼까? 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하하. 아주 재밌지? 하하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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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도와줄게, 캡. 캡, 괜찮아? 어, 고마워, 엘리. 캡, 이제 괜찮지? 어,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어, 그래. 빨리빨리 집에 돌아가. 어, 그래. 고마워. 흔들다리 점검을 한 번 가봐야겠는데? 어, 헨리. 헨리, 도와줘. 어, 폴리. 어, 어떡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어, 헨리. 어, 도와줘. 어, 내가 늘어줄게. 어, 어, 고마워. 하하하. 폴리도 당했군. 하하하. 이거 아주 재밌는데? 내가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당할 수 있게 한 번 다시 다리를 연결시켜봐야겠군. 다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어허. 안전해. 하하하하. 할아버지, 저기. 흔들다리 한 번 가보세요. 어, 그래. 알았다. 아이고, 이쪽으로 해서 한 번 같이 가볼까. 어, 저 다리를 지나가야지. 손님을 태울 수 있는데. 어, 나 저 다리 지나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올라가야겠네. 할아버지, 조심조심 올라가세요. 어, 알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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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어, 아, 아아. 어, 할아버지, 비켜주세요. 아이구, 인형. 저간 내가 먼저 한 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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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이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이고, 어떡하지. 어, 제가 좀 도와드릴 게요.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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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내가 도와줄게 괜찮으세요? 조심하세요 오늘은 내가 진짜 할일이 많은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폴리 해리 해리 캡 다들 괜찮으세요? 어 저는 아픈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좀 다친 것 같아요 아파요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요 어 같이 가요 어 아이고 같이 좀 가자 어 나도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어 엘리 도와줘 어 포차 포차 아 아따고 아따고 어 어 아이고 내가 너무 심한 장난을 쳤네 아이고 아따고 나중에 구해줘 어 친구들 재밌었으면 좋아요를 꼭 눌러줘 어 어 안녕 나 하마야 콩순이 친구구 아 손바닥에 놓여있는거 내가 다 이렇게 아 먹어줄거야 으 헤헤헤 내가 게임에서 이길거라고 두고봐 어 게임에서 참석하려면 그러면 얼굴이 엄청 커야겠다 그럼 나도 한번 변신을 해봐야지 하나 둘 셋 짠 에헤헤헤 나 얼굴 엄청 커졌지 어 나도 그럼 이번 게임에 한번 도전 어 오 재밌겠다 너희들은 한번 우리가 하는거 지켜보라구 그럼 먼저 뽀로로가 먼저 도전하는걸로 그리고 그리고 돌림판을 내가 한번 돌려볼게 하나 둘 셋 야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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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생크림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하자 어 알았어 알았어 생크림을 손바닥에 얹어서 이만큼 한 번만 더 이렇게 얹고 이번엔 내가 한번 돌려볼게 네 번 하나 둘 어 뽀로로 너 괜찮아? 어 어 얼굴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하는거구나 어 진짜 진짜 재밌다 어 그리고 생크림이라서 음 음 음 진짜 맛있는데 어 재밌는데 이번에 콩순이 너 한번 해봐 어 어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볼까 어 어 나도 얼굴을 갖다대고 이번엔 콩순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돌려줄게 돌리고 2번 2번 하나 둘 콩순아 이번엔 도망가지 말고 한 번 더 내가 돌릴게 하나 어 어 어 어떡하지 콩순아 어 걸려버렸네 어 어떡해 어 이렇게 머리에 묻어버렸네 나만 당할 수 없어 하마 빨리 와 이제 너 차례라고 이번엔 그럼 하마를 위해서 내가 돌리고 돌리고 하나 둘 어 어 어 나는 입속으로 쏙 들어갔지 어 진짜 맛있다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아 정말 이 게임 너무너무 재밌다 마음에 들었어 우리 다음에 또 이 게임하자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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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